안녕하세요. 피니시모터 총남천안총판의 무실장입니다. 저희 피니시모터 제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이 무동력 터보 회오리 제품인데요. 흡기, 중통, 배기, 차량에 따라서 2개에서 4개 이상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명 와륙이라고 차량의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6만원, 1톤 차량의 경우 7만원, 대형 트럭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파 플러스 1, 승용차용 대용량. 승용차용은 4만원, 대용량은 6만원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cc 이상의 경우 대용량을 5개씩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파 플러스 1은 쉽게 공기청정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파는 아니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이 제품인데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고급형, 표준형이 12만원, 고급형이 15만원입니다.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전압을 안정화시켜줘서 연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 이 제품이고요. 30만원입니다. 라파 고스트 에어는 엔진을 전반적으로 성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 오일, 라파 멀티 오일인데요. 300ml, 100ml, 100ml가 2만원, 300ml가 5만원입니다. 라파 오일은 기존 오일 제품보다 코팅이 월딩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동력 터보 회오리를 권해드리고 있지만, 이 제품으로도 성능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합 장착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조합 장착해서 제품마다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장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843-46518 저희 PNC 모터로 전화주세요.